오늘은 공개된 날입니다 alternativa 이런 반응은 오늘의 미래를 위해 가족과 함께 멤버들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게 제일 좋습니다 grupo 3 다 잡았던데? 다 잡았던데? 다 잡았다 명차 미코 왔다 미코야 미코 좀 말려봐 미코야 가서 미코 하지 말라 그래 미코야 너 뭐해? 미코 이제 의자 다리까지 덮고 있네 헐 올 다 나갔네 올 다 나갔어 미코야 미코 미코 미코야 무슨 일이야? 미코야 미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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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가자 내일 산책해 알았지? 내일 산책가자 미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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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미카가 미우랑 저기서 자다가 이쪽으로 와서 아기 맘마 먹이는 거예요 미코가 여기서 혼자 자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이쁘라 미카야 미카야 들어와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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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신났어 왜 이렇게 신났어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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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mater 이렇게 나가 나가 나 나가 이게 쓰디 없는데 아..아..아..아.. 아..아..아..아..